정말 나한테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려고 거는 분들이 아닌 이상이어야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. 본인의 의견이 어쨌든 타인의 그런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댓글은 의견 상관없이 다 지워요. 저한테 대한 댓글은 뭐 욕 엄청 많지. 욕도 많고 칭찬도 많고. 잠시만, 잠시만, 아니 여기서 이런 게 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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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니에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, 진짜 아니에요. 아니야, 보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음악, 음악. 아니, 이거 음악이야. 식빵코리가 아니라, 잠시만, 아 잠깐만. 아니야, 화면이 아니라 아니에요.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아니, 이게 말로마의 행오버라는 곡이에요, 노래라고. 아니, 이게 왜 목록에 들어가 있지? 노래야, 노래야, 진짜로. 아니, 취존이 아니고. 아니, 진짜 노래라니까, 음악이라고. 아니, 진짜 뭘 이해해, 이해하지 마. 아니라고. 앞부분 좀 넘기고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시작한다고, 노래가. 아! 로이! no fucking way! are you Maluma? 오옹! 오옹! 나무부 아우! 오옹! 아우옹! 오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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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